오후짱 공략주 알아보겠습니다. 어떤 종목인가요? 네. 오늘 뭐 시장의 원칙이 너무 나쁘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인 관점에서 종목을 들고 나왔고요. 그 SK 스퀘어라는 종목입니다. 네. 삼 SK 그룹의 중간지주 회사죠. 뭐 대표적으로 뭐 SK 하이닉스의 지주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뭐 일단 그 SK텔레콤을 인제 그 인적 분할을 하면서 뭐 지주회사랑 사업회사는 분류 분할을 했는데요. 그중에 인제 그 사 지주회사 쪽으로 남은 회사는. 뭐 12개의 이제 자회사를 이제 보유하고 있고요. 14개의 손자회사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자회사의 IPO에 대해서 뭐 계속 지금 기대감이 지금 확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. 대표적으로 뭐 원스토어라는 이제 그 회사가 있습니다. 뭐 안드로이드 폰에 이제 애플리케이션 마켓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작년 11월 26일 날 상장을 위한 예비 심사 청구를 했고요. 아마 1분기 내에 아마 IPO가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또 기대를 해보고 있고요. 또 하나는 이제 SK 쉴더스라는 회사입니다. 과거에 이제 ADT 캡스라는 이제 보안 회사였는데요. 이 회사가 이제 이름이 SK로 넘어오면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. 1월 5일 날 이제 예비 심사 청구를 했고요. 아마 예정대로라고 하기에는 아마 상반기 중에 IPO가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. 또 이제 오픈, 온라인 오픈마켓을 하고 이제 11번가도 올해 내에 지금 상장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. 이렇게 이제 그 계열사들이 이제 상장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된 이제 평가 금액이 상당히 좀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고요. 일단 뭐 지금 현재 상황에서 SK 스퀘어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밸류, 그러니까 자회사 평가 금액이 금액을 한 26조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시가총액은 지금 한 8조 정도, 8조가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. 그러니까 그 상당히 이제 밸류에 비해서 저평가가 돼있다라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뭐 단기보다는 조금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또 하나가 이제 2월에 MSCI 지수 변경을 할 때 아마 그 지수에 편입이 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그렇게 되면 추가적인 이제 외국인 매수세도 유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지금 한 3.8%대 하락률 나타내거든요. 어떻게 좀 보면 좋을까요? 네, 지금 뭐 5만 7천 원대인데요. 그 정도 때는 뭐 충분히 가격 메리트는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. 일단 목표 주가는 7만 원대까지 뭐 충분히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. 그리고 손절은 5만 원대에서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. 알겠습니다. SK 스퀘어였고요. 지금 시점에서도 매수 가능하다라는 의견, 또 목표 주가는 7만 원으로 제시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말씀 SK 스퀘어였까지 듣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